1. 용서 야 용서야 형이 안전하게 헬멧도 들고 갈 테니까 걱정 마라 네네 저 이거 니 대가리 터질 일은 없다 학교 학교 주소 찍으면 되죠? 너 학교 몇 시에 끝나는데? 저요? 일단 내일 시험이니까 내일 알지 않을까요? 알면 만약 10시에 끝나면 무조건 홍대는 11시까지 도착한다 예예 한 그 정도 끝날거에요 오우 오토바이 운평구에서 거기가 한 30분 40분이면 갈꺼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근데 근데 용수가 대가리가 작아서 안맞을거 같은데 야 너 말랐지 아니요 저 안말랐어요 아 그럼 그러면 괜찮겠다 아니 헬멧을 왜 보여 아 잠깐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바로 코코식 운영이라고 여러분들 추천 500개 누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여자야? 그럴걸요? 레이디스팀 이라던데 닉네임 보면 딱 여잔데 선 불러합니까 형님 환불하겠습니다 제가 한 대 무조건 맞겠습니다 저거와 용수야 아주 예의 바르구나 89년에 대한 예우 아주 좋다 지금 형님 그냥 막대해주십시오 저 막대하는거 좋아합니다 형님 저희는 막대해줘도 돼요 교수형 저희는 선비팀 아닙니다 대신 저희도 막말할 수 있어요 형님 그거 이해해주세요 형님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형님 그거 아셔야 돼요 형님 자 추천 500개 헬멧 공개 갑니다 이제 한 대 맞고 네에 네에 상대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맞고 야이 상대 선 그건거 같은데 오와 좋습니다 야 후리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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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상대 선블루 상대 선블루요 네에 런블 탑 와우 엄청많이 때렸습니다 땡큐 오우 런블루 1렙 Q 찍으시네 저분 좀 고수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보기에 음 음 왜케 사려 저형님 자 갑니다 헬멧 까겠습니다 자 뵙기만 엘리스 여기 네에 전 브리핑 아주 좋습니다 형님 흐흐흐흿 흐흐흐흑 이야 가 뭐야 지금 너 상대 너무 좋은데요 이거? 네 형님 아주 좋습니다 그룸브리핑 뭐하냐? 럼블 1레벨 예 형님 아주 좋습니다 그룸브리핑 와 비트 고수야 너 보수야 그렇게 인내심이 엄청난 사람은 처음 봤어 자신의 라인을 놓치면서 아리야 난 보수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위에 3초 3초 그룹 3초 3초 어디 와드 바킹 소리 났는데 형님 맨 열어 달래요 아아아 예 봐줄게 더 와 좀 놔둬도 돼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아 잡아요 잡아요 못잡아? 우치 막아줘요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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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몸 돼요 몸 아 미안 아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랩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3렙이거든요 아 기다렸다 KFT 많으시면 되죠 그냥 정글링 하셔도 돼요 이거 이거 내가 끌면은 니 거의 EQ 맞고 뛰지겠네 엘리스 아래쪽번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위드 엘리스 엘리스 위드 엘리스 내 팀 만들었대 그래요? 래어 진짜요? 걔네가 어떻게 팀을 만들었지? 형 진짜 맞는거에요? 내피셜 아니죠? 아 진짜 나라카일 팀이라니까? 어 그게 아닌데? 아 그래? 아니야? 상호형 내피셜 좀 자제하죠 아 뭐야 나 방송국에 누가 진작에 썼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였어? 레고 나라카일 그 다음에 레어1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서포터 양갱이 개느라 아 진짜요? 어 맞다니까 깜짝추연이야? 널 속이려고 그랬겠지 엘리스 아마 위탈커야 아마 위쪽이래 정글은 정글로 봐 용사 나왔어 형님 바텀도 때리에요 형은 또 죽어야되요 어 미드 위에 위에 기독하다 미드인거 같은데 으악 으악 하롱이 가자 가자 오케이 힐커버 탈탈거지? 예예 어 신겐요 템트리로 한번 가볼까? 나 이제 저만 놀았다 탑에다 탈탈할게요 다시 깨먹고 아니 스크림할 때는 겁나 잘하더만 엘리스 어디쪽으로 움직였어? 위로갔어 위로 위로 그 뭐야 예상이 안돼 어디로 도망갈지 아니 야 이거 왜 두세요 그걸 탑 서로 서로 플래신 있어요 나 6레벨이라서 에어본만 뜨면 무조건 잡는데 이거 네 일단 노하드 일단 노하드 노하드인거 확실해요 엘리스 올거 같애 형님 기다리 가면 되요 이거 가자 가자 와 형님 예측시랍니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 아 아 괜찮습니다 다 개이득입니다 슈발 와 나 진짜 라이트 못해먹겠네 슈발 와 야 무빙 존나 공수인데 뭐지 여기 엘리스 엘리스 위로 아래로 나올 수 있어 여기 엘리스 여기 엘리스 여기 엘리스 여기 엘리스 여기 엘리스 우리정도 들어왔어 벌려줄게 지금 팝 지금 숨도 못쉬고 있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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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 아래 여기 그걸로 먹으러와 그리고 아 벌써 퍼블린다 아 아 아 너무 재밌어 야 난 재미없다니까 큰일났어 나 진짜 이거 거의 그냥 절하면서 먹어야 돼 너 실력을 못따라와서 지금 그래 위치를 모르겠다니까 홀리 아 갔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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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즈 걸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조심해 바텀 조심해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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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붙어줄 수 있어 엄마 오해 바텀 비리 해봐 바텀 조심 오 바텀 죽었다 이거 바텀 캐리가 아닌데 집중해요 이거 뭐하세요 이거 오우 역시 역시 좋아 겐지야 좋아자 방호형 이거 조심해요 겐지형이 갑자기 팀 끌일수도 있어 이거 상대 블루 들어가볼래 탑 안보여요 탑 안보여 탑 근데 플래시 압갑 아깝 죽밀게 탑 플래시 없어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오우 뭐야 폐왕이야 폐왕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이게 바이브지 이거 블루 거풀 탑 나 올라갈게 저 레드카종할게요 오케이 뱅킹 갑니다 프로페셜 이거 타이버 될거 같은데 밑에 가자 여기있어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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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일단 나 레드카종했고 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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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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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엑 플래시 전국 플래시 자랑 나 타정 들어갈게 여기 여기 뭐야 럼블 안보여 탑믹게 럼블 안보여 탑 붙어줄게 이거 나 궁있거든 이거 자르자 이거 라임 밀고있어요 지금 이거 2 8초 라임 밀고 우리 싸움티띠 빛이 인제야? 될꺼같애요 오케이 방청 숨만 쉬세요 숨만 엘리스 아래 동선 타는거 조심해 오케이 탑밖에 없어 탑 너무 재밌어 엘리스 갈 때 바텀밖에 없어 나 윗동선 탈게 어디서 물어 왜왜 왜? 왜 긴제야? 네? 아니 아니 아 풀첵한건데 아 잘못 나갔나봐요 빠삐 자식아.. 형 타이 자식 아래 아래 이렸따 아래 이렸따 아래 태도가자 네 아터면 택할라 했는데 다행이네 아니 미드 이거 해도 좋았는데? 다들 맞혀? 가자 하루만 가자 야 개고진데? 야 개고진데? 뭐냐? 바텀 바텀 개트롤인데? 아니 아니 바텀이 와서 그래 나 피 없어가지고 바텀 이거 라임 밀고 하래? 바텀 왜이래 이거 바텀 나 피가.. 나 플랫 있긴 하거든 바텀 교체해야겠다 라임 좀 밀게요 아마 안은 늦치긴 해요 라임 밀고 있긴 한데 라임 밀고 있긴 한데 이래 왜 안되는데? 바텀 근데 이거 좀 푸시 부르다 바텀 바텀 일라나 이거 되나? 돼요 돼요 나이스 나이스 나 버스 탄다 그냥 나 버스 탄다 아아 아아 이 차 밀려도 될거 같은데 이거? 기다리는 데 해야 돼요 시켜주 오케이 오케이 릴리스 기동력 아니여서 늘 이끄래요 못해트리고 와더 잡을 수 있어 네 어? 오케이 릴리스 위에 쓸데없는 플래시 그러겠어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 약간 아깝고 오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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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니 빠지게 네 정글 존다 뒤로 간다 이거 뭐 바텀 탑스왑 안해도 되죠? 음 안해도 돼 어 안해도 될거 같은데 이거 마방가면 이기겠다 쟤네 AP 다 이피다 어 유령 무늬 사고싶네 유령 무늬 사고싶어서 샀어요 이거 잡아볼라 형님 어 갈게 어 엘리스 잡자 엘리스 잡자 여기 야 하룡이 내려와봐 하룡이 내려와봐 끌어 오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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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큰일났는데 아니냐 어디서 비벼지는 냄새 맞나요? 갈게 해봐 런블르 있어 런블 어 런블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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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다 뒤로 위로 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뭐야 아 너 진짜 어 뭐야 나 어차피 5배버렸지? 아이 저 솔랭하러 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네 감정 네 왕기야 와 감사합니다 살려줘 살려줘 갱재야 여기 핑왕 자 지어드릴 교수형님 레드 먹어도 됩니까? 존나잘건데 역적의 용사님 별풍선 땅벌이 180개 뭐야 갑자기 왜 역시 역시 bj가 골이야 야 용사야 너도 bj한다메 bj야 저 새학중이에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제 다시 보기 다 봤어 개꿀 와 진짜 감사합니다 탑 갑니다 탑 갑니다 탑 갑니다 와 진짜 비다 여기 핑크 지울게 엑사인 엑사인 우리 블루 먹는거 갈게 어디 아흠흠흠흠흠 어 이거요? 내가 들게 와든가보다 럼플 안보여요 저 탐미는 중 탐미는 중 애들 레드패먹어야 돼 레드패먹어야 돼 에시 간다 에시 간다 날 믿음 푸쉬할게 그냥 그저 다 concern Season 2 여ardı 미드 여기까지 HAS disse 엑 Acho 어엉 뭐야이거 뭐야 갈까요? 여기 와드인가? 아닌가? 아까 왜 뺐까? 이거 리드 압박 넣어볼까? 하로가 어디까지 가니? 어? 좀나 센데? 아 나 파밍만 잘 됐어 아 나도 좀 때려야 되는데 올라갈게 아 뭐야 아 어 이거 책 찢어지는 소리 나는 아 책 다 찢어졌네 책 찢어지는 소리 나는 8스택인데? 근데 저기는 정글이 잘한다 스킬 기간 잘 맞췄는데 오우 샥샥샥샥 쟤 더블에 빠졌어 쟤가 여기서 각 보겠습니다 어? 방금 맞은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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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쳤다 나 살았어 오우 그게 너무 빵따구가 나 안죽음 나 안죽음 나 안죽음 방금 룰루 궁 빠졌다 탱탱 탱탱탱 탱탱탱탱탱 아 좋아 x2 오우 크루에 나 아까 크루에 웰우 샥샥 먹어볼게 다아 나? 녹아도 될 것 같은데 나 솔룡은 되게 나 솔룡은 내가 솔룡할게 이제 가자 빼자 김제야 가는 중 가는 중 디테일 디테일 가는 중 가는 중 아가쥬 와 이 새끼는 플래시 다 쓰냐 나 잡을라고 더욱 종이 좀 따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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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꺼야 럼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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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미들 밀자 미들 밀자 미들 밀자 갑니까 가나요? 야 개띠야 저테일을 멜맘도 포기하면 어떻게 해 에이 절망 저희 바텀이 존나 발린걸 보여줬으니까 자증감을 얻었을거에요 근데 외방전 신청하고 많을수도 있어요? 나도 대단해 오 쟤야 뭐야 이거 나 무빙 안했는데? 아 종이 왜이래 지금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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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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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쟣 아 쟣 언제까지 파밍해야 되다 야하롱 방울이라 뜨네 여기 시야 모르겠는데 여기 시야 모르겠는데 부터 챙기죠 아 육관가지 말라 했는데 굳이 안먹었대 9원? 9원 가야겠다 아 정글먹 어제 정글먹 다 먹으라 하지 않았나 어 정글 정글 정글먹 다 먹으라 그랬어 어 어 어 야 나 9원 있다 9원 아니 수바 왜 이렇게 돼 어 뭐였어요 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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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가는중 엘리스가 홀리잖아 아 아 아 아 같이 좀 놀아요 같이 좀 같이 좀 놀시다 바로 먹으세요 제가 2대1할게요 바로 먹으세요 오케이 제가 형 제가 몸되면 될거 같아요 저 개 세요 저 개 세요 저 진짜 세요 지금 펜보면은 답 나옵니다 야 용수 무슨 공속 공속 개이야? 이거 이거 마린 형님이 이렇게 가도 마린이? 오 설마 형 나芸스¨인데 너 끄 WoW 썼는데? 떨리마 아 아 아 아 형 엘리스마 피가 없어가지고 형님 용수가 맞아 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형님? 뭔 소리에요 저 지금 꼭 피업템 없어가지고 피업템이 없어가지고 저 맞으면 안되셔 피업 안되는거 안보여지 아 탑 구해요 아 이거 실수한거 같은데?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하라고 한거 진짜지? 영수야! 이거 구할수있어 구하세요 진짜로? bj합니다 그러면 뭐 bj해? bj해 영수야 야 니가 너무 bj를 쉽게 버는거 같은데 영수야 이거 니 해서 몇천명 보기 힘들어 영수야 저 힘들죠 아 이거 아 야 아니 하루마 갈게 너무나 냈다 레드 있는거냐? 이 레드 있는? 몰라 근데 있나보다 아니 아닌가? 에이차한테 없는거 보니깐 있나보다 어 몰라 외드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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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 큰일줄 몰랐는데 아 이거 굳인거 같은데 아닌가 납풀있어 이거 안될거 같은데 탑 타워 밀겠습니다 탑 타워 밀겠습니다 탑 타워 탑 타워 미는 중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파워밍이 힘이 되는거다 숙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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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이거 재밌네 이거 거의 퍼즈 없어도 돼요 이거? 아 뭐야 그러니 잘가비고 아 이리와 다이브야 여기 여기 아 착 개쎄 개쎄 도망가고 빰빰빰빰빰 인형보험기 할사람 와 이거를 아 진짜 밀지말고 풀죠 이거 야 형 그랩있으면 내가 공날려줘 그랩 몇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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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다 한 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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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GG 어 뭐야 뭐 있는구나 뭐야 나 안 나가주는데 나가질텐데 이러면 나가줘 나가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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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